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? 다행입니다. 다행입니다. 새아 스토리 잘 보셨나요? 저는 잘 다녀오고 밥까지 사주셔가지고 잘 먹고 왔습니다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충만님 어제 보시니까 어떠셨나요? 충만님! 충만님처럼 생겼는데? 충만님이야! 뭐 충만님처럼 생겼지! 여러분 다 보잖아요. 충만님! 환계 유재석이었나요? 그는 유재석이 맞아요. 아니야. 유재석님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야. 그는 환계의 최고의 MC지. 환계의 차... 그건... 그건 좀... 회식자리 썰 풀어주세요.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조금 덜 오차크 같던데? 진짜의 냄새는 없어가지고 우와 약간 인싸 느낌 난다. 넷플릭스 얘기를 하시길래 넷플릭스를 보는구나 이 생각! 아니 나 느꼈던 게 넷플릭스를 보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넷플릭스 얘기를 하시네? 우와 진짜 인싸 같다 이 생각했어. 아니 맨 처음 얘기가 라프텔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어? 라프텔을 안 보시나? 이러고 이번 통기 볼만한 애니가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어? 난 추천받을 줄 알았는데 이러고 아니 근데 잘 아시던데 잘 아시던데? 그래가지고 추천드린 게 돼지 해가는 익혀 먹어로라고 하는데 약간... 약간 그... 그게 뭔데? 십도가라는 그런 눈핏을... 묻으면서... 하하하... 그래가지고 느꼈어요. 어? 나 사실 진짜 오타쿠였나? 하하... 사실 내가 키모 오타쿠였나? 약간 맨날 이 마인드긴 하거든요? 그래도 나 정도면 꽤 일반인인 편 아니야? 일반인 아니야? 가짜 오타쿠 오타쿠를 자칭함 진짜 오타쿠 특짜기가 오타쿠 아닌 줄럼 아씨 조용히 하세요! 나 정도면 일하고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훌륭한 워덕 그러지마! 나에게 진실을 알리지마! 아니 나 정도면 그래도 킹번이 책에 속하는 오타쿠지 않나? 아니 근데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오타쿠들한테 모여가지고 너 오타쿠잖아 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그냥 습득기 자차 아니에요?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! 왜 나한테 저렇게 오타쿠라고 말하지? 라고 약간 좀 곤란하긴 했거든요? 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르는 작품 많은데 라고 또 사회적 오타쿠지 난 사회적 오타쿠고 오타쿠에게 그 뭔 씹 소리를 들을 정도면 진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그래도 그 말 씹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보는 작품을 알잖아 수녀님은 너 그런 거 보니 내 그런 걸 아요 나 너 그런 거 보니에 그런 거라고? 수녀님은 너 그런 거 보니는 아니고 너 그런 거 하니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니가 뭔데? 아니 잠깐만 그런 거 하니가 뭔데? 아 좀 많긴 한데? 어제 달 너 그런 거 하니? 야짤 그리기 야깸하기 인터넷 방송하기 모바일 가챠 선장 찍고 기부하기 디엘 사이트 가입해서 콘텐츠 공유하기 나 또 뭐 있지? 너 그런 거 하기에 뭐가 있을까? 야짤 그리기 야깸하기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하기 및 인터넷 방송으로 조화 인터넷 방송으로 생기를 유지하기 아아아아아아 스위터 함 애니송 커버 함 커뮤니티 커뮤니티 놀이를 함 휴궁 팥둥자보고 우리가 귀하자라곤 하기 인터넷에서 타인에게 불나게 비비자고 함 아재 피플 부르기 인터넷 방송 밈 제작 아하 개 짜 피플 포스쿨에 나로 이제 할 수 있으므로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노미 굿즈 다수보유 ASMR 방송함 통일동시 팔로우 중 야 이거 대표님도 야 이건 좀 하겠는데? 코스프레함? 아니 이건 야 이거 말해도 되나? 과거에 했어요 지금은 귀찮아서 안하는데 과거에 코스프레 했었어요 게임 콜라보 카페에 담임 지하돌 무대 갔음 체키도 있음 아니 근데 나 진짜로 있어 국내에는 지하돌이 있어 인마 야 내가 참아 어디 갔다고 하면 존나 튀어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아니 애초에 드라마스 아는 사람들 본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그분들 지금 지하돌 보고 있어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 리스트는 그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갈수록 스스로 심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심연이 아니에요 제가 심연이면 여러분도 심연입니다 당신에는 사항이 powered 스노стран 인사 아이들 제 주사 내 intense